힐스테이트 여의도 현대오피스 유유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넥센타이어에서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씨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개편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아니.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나오시는 걸 축하하는 게 아니고 김세윤의 영화음악이 새벽 3시에 방송됐었잖아요. 네. 2시로 1시간 당겨졌어요. 네.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1시간이라도 빨리 하는 거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개편이 됐는데도 계속 방송되는 것도 그렇고 게다가 1시간이 당겨진 것도 그렇고. 그렇죠. 김투지 아나운서 신혜림 작가에 이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12시, 1시, 2시. 그러니까 신혜림의 저스트 팝이 새벽 1시부터 2시. 그리고 12시부터 1시는 우연한 하루 김수지입니다. 김수지 아나운서. 네. 이 프로그램 또 PD가 괜찮더라고요. 저도 소문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아니고 남태정 PD가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지금 두 개를 해야 되는. 그리고 퇴근을 언제 하시죠? 백헴 끝나고 12시 프로까지 하시면. 녹음 방송입니다. 아, 그런가요? 12시요? 그럼 밤 12시에 하고 백험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가요? 예전에 생방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12시 프로그램. 그런가요? 녹음 방송입니다. 네. 뭐 요즘에는 세상이 녹음 방송하면서 생방송이라고 우기는 이런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김세윤의 영화음악 암튼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김세윤의 영화음악. 거기도 김세윤. 우리 쪽? 아니요. 거기는 FM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정확하게. 이름이 다릅니다. FM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김세윤의 영화음악은 백헤말만 읽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FM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는 레드벨벳 예리 씨가 듣는다고 포스팅하셨던 방송이라고 요즘 밀고 있습니다. 아, 좋겠네요. 어쩌다 한 번 들으신 것 같은데. 아까 이승환 씨 저 문자 왔던데. 문자 왔던데. 오프닝에 이승환 씨 얘기했더니 바로 또 문자를 보냈더군요. 아, 네. 백헤매비하면 저는 이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레드벨벳인데. 자, 진행하시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이에요. 지금 극장가에서 극장도 조심스럽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관객을 받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개봉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도 극장에서 보지 못하더라도 극장 상영이 끝나면 바로 VOD나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영화라서 혹시 오늘 설명해드리는 영화가 취향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제목을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 극장에서든 아니면 나중에서든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 개봉작을 소개해드립니다. 영화 제목은 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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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SNS에 그냥 이렇게 썼어요. 아니, 어디 지면에 이 영화 소개하는 글에 그렇게 썼어요. 스페인 공포 스릴러 더 플랫폼은 한마디로 미친 영화다. 이야기도 캐릭터도 비주얼도 적당히가 없다. 라고 제가 썼던 영화가 바로 더 플랫폼이고요. 제가 2016년에 부천국제의 판타스틱 영화제 일을 1년 했었잖아요. 이 영화가 딱 부천국제의 판타스틱 영화제 스타일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르 영화고요. 좀 흔히 말하는 미친 상상력을 보여주는 영화가 혹시 컨셉에 맞으신다면 이 영화는 매우 마음에 드실 거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영화가 좀 불편하다, 그런 영화가 좀 불쾌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걸으실 수밖에 없지 않나. 불쾌하면 안 보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런 좀 기묘한 상상력의 SF 스릴러만이 갖는 독특한 매력이 있거든요. 혹시 예전에 큐브라고 하는 공포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 봤는데. 눈을 떠보니 갑자기 어디 정체를 알 수 있는 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잖아요. 계속 탈출하는데 이상한 거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쉽게,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큐브 더하기 설국열차의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영화의 장르나 이야기가 약간 짐작이 되실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일단 앞에 영화 시작하고 초반 한 10분, 15분 정도의 오프닝까지만 짧게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화가 땡기는지 안 땡기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남자가 눈을 떠요. 딱 눈을 떠서 여기가 어디지? 하고 주변을 살피는데 사방이 다 콘크리트 벽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딱 이런 말을 합니다. 48층이야. 그러더니 다행히 48층은 꽤 괜찮은 층이지. 그래서 이건 뭔 소린가 하고 다시 방안을 살피죠. 그랬더니 바닥에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커다란 구멍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그 구멍이 엄청나게 깊어요. 그리고 그 밑에 층층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장을 보니까 천장에도 똑같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위가 잘 안 보여요. 위가 끝이 어디까지인지. 쉽게 생각하시면 엘리베이터 통로 같은 게 가운데 뻥 뚫려 있는 어떤 그런 이상한 공간이에요. 거기 층층이 사람들이 있는데 방음 이런 거 전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보면 윗사람 보이고요. 이렇게 내려다 보면 아랫사람 보이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가운데 통로를 따라서 네모난 판이 내려와요. 그 가운데 통로 크기와 똑같은 네모난 판이 내려오는데 누가 먹다 보니 음식 찌꺼기 같은 게 가득 쌓여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뭐야 하고 얼굴을 찌푸리는데 같이 있던 그 남자, 낯선 남자는 그걸 정말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아니, 뭐 하는지 그랬더니 지금 먹지 않으면 후회할걸? 이라고 얘기하고 잠시 후에 그 판은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하나하나 규칙을 알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일종의 수직관리센터라고 불리는데 감옥인지 병원인지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곳의 규칙은 맨 위에가 꼭대기 층에 아주 엄청난 만찬을 차려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이 건물에는 각 층마다 두 명씩이 있습니다. 맨 위층 두 사람이 먹어요. 원없이. 그럼 그 판이 한 층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그다음 사람들이 또 먹어요. 그게 남으면 또 내려가요. 48층까지 왔을 때는 이미 먹을 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먹다 보니 쓰레기 정도만 남아있는. 잔해들만. 그런데 그걸로 연명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그 판이 내려와요.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 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남자가 눈을 뜨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하나하나 규칙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에 재미있는 게 한 달이 지나면 재배치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48층인데 이 48층에서 한 달을 어떻게 잘 버티면 한 달 뒤에는 1층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00층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랜덤이에요 그냥?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처음에는 어떻게 음식 찌꺼기를 먹으라고 버티다가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48층이니까 위에 47층이 있죠. 각 층에 2명씩이 있다고 치면 94명이 먹다는 게 음식 찌꺼기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먹고 어쨌든 버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171층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엄청 밑으로 내려갔는데? 자 이제부터 이 남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공간은 대체 뭐하는 공간인가. 그리고 171층이 끝이 아니라면 대체 이 공간의 바닥은 몇 층인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스페인 스릴러 더 플랫톰이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저는 땡기네. 저는 이게 사실 예고편도 안 봤어요. 그냥 어떤 장르다라는 얘기만 듣고 이 영화를 딱 보는데 완전히 저는 빨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큐브 더하기 설국열차라고 말씀드린 거. 방금 설명드렸듯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차근 일종의 계급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옆으로 칸이 나눠지나 위로 나눠지나. 설국열차의 기차를 수직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 이야기 구조이고. 그러네. 그런데 정체불명의 어떤 네모난 콘크리트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큐브 같은. 그래서 큐브 더하기 설국열차. 이런 설정을 좋아하시는 분께는 이 영화는 취향저격일 것인데 살짝 잔인하고요. 그렇고 같네요. 말씀드렸듯이 음식 찌꺼기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보고 나서도 그렇게 크게 상쾌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상쾌하지는 않은데 묵직한 결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은유이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생각할 것도 많고요. 어쨌든 부천국제와 판타스틱 영화제에 나오는 그런 장르 영화 스타일이 맞는 분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김세윤의 영화 음악에서 추천하는 영화 장르들은 대체로 드라마였지만 저도 가끔은 이런 영화를 좋아한다는 걸 오늘 이 영화 소개로 증명하고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인 영화, 플랫폼. 스페인어 제목은 엘 요요. 이게 구덩이에요. 스페인어 원전은 구덩인데 영문 제목은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랫폼이 쉽게 말하면 식탁. 아까 말하는 차근차근 내려오는 식탁이니까 살짝 다른 제목이긴 한데 구멍에 더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구멍을 오가는 플랫폼에 집중할 것인가의 차이긴 한데 둘 다 뭐다 그 영화에 어울리는 제목입니다. 음악을 한 번 듣죠? 사실 이 영화에 이렇게 귀에 익은 음악이 나오진 않아서요. 비슷한 장르, 이런 공포영화 장르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가장 아름다운 음악 한 곡을 골랐습니다. 서스페리아에서 영화 서스페리아 네, 톰 요크의 언메이드 알겠습니다. 톰 요크 이 노래는 이 영화에서도 어울릴 거예요. 이 노래의 분위기가 네, 언메이드 듣겠습니다. 라디오 헤드의 톰 요크 언메이드 들었습니다. 뭐 영화를 안 봤는데도 이상하게 어울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더 플랫폼에 나오는 곡은 아니고요. 이게 지난해 개봉했나요? 서스페리아라고 하는 공포 영화에 바로 이 톰 요크가 음악을 맡아서 거기에 쓰인 음악인데 이 영화에 쓰여도 하등에 이상할 게 없는 비슷한 장르의 장르가 음악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장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곡을 소개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48층에서 이 사람이 시작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난 뒤에 171층으로 해서 더 낮은 곳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71층이면 더 높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여기에는 제일 맨 꼭대기 지상이 0이고요. 그 밑으로 1, 2, 3, 4 숫자가 아래로 붙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지하 171층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서 영화에서 딱히 지하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그냥 층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토론토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매드니스 관객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체스 영화제에서 작품상도 받았지만 역시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는다는 건 지금 관객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건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마치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정확하게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공포 스릴러 장르 안에 녹여낸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설국열차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설정이에요. 설국열차에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꼬리칸은 그냥 영원히 꼬리칸이잖아요. 그러니까 꼬리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랜덤이에요. 바뀔 수가 있죠. 내가 오늘은 바닥에 있지만 나중에 내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조건이라면 사람의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사람의 사고도 달라지고. 그렇겠죠. 네. 그런데서 나오는 어떤 새롭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또 재미고요. 그리고 예전에 큐브 같은 영화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끌려온 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온 주인공은 이곳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는 잘 몰랐지만 잡혀온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는 또 행동의 반경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이야기 같지만 약간의 설정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수많은 영화들이 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새롭게 던지는 작품이고요. 놀라운 건 저희 감독 이름이 어려워서 가더 가치테루 우르샤. 어렵네요. 우르샤입니다. 이게 피로회복이 아니라 그래서. 우르샤? 가더 가치테루 우르샤 라고 하는 감독의 데뷔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데뷔작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비주얼과 이런 캐릭터와 마지막에 이런 결말로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감독을 주목하게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취향에 맞는 분들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네. 큐브, 설국열차 이런 영화가 난 좀 맞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잔인하거나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이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오더라도 나는 그거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플랫홈이라는 영화를 이쪽 장르에서 저는 강추합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이거는 정말 그냥 이 영화의 내용에 부합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라우더덴밤즈라는 영화에 잠깐 나왔던 곡인데요. 헝그리, 소우 앵그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미디엄, 미디엄.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의 심정인 것 같아서 헝그리, 소우 앵그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플랫홈을 보시면 사실 아주 영화 보실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질문을 놓지 않고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만 각자 알아서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사회 비평 영화가 아니라 자기 비평 영화다. 영화를 보는 자기 자신을 비평하는 것이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다. 그래서 그 질문 하나를 붙잡고 영화를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실 배고프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미디엄 미디엄의 Hungry, So Angry.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